제가 오늘 집에서 아사이 보우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아사이와 바나나랑 그리고 라즈베리, 블루베리를 여기다 넣어서 갈아줄 거고요. 고즈베리랑 고즈베리 파우더, 치아씨드, 그리고 그래놀라는 토핑으로 위에 얹어주려고 해요. 벌써 이렇게 꽉 찼어요. 치아씨베리 파우더는 여기에 같이 넣는 게 좋겠어요. 우유도 양 조절을 잘해야 돼요. 요만큼 넣어봅니다. 이제 갈아볼까요? 맛있겠다. 이제 이렇게 햇살 좋은 데 앉아서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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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